대박 주식 시리즈 142탄 입니다. 최하 1000% 에서 많게는 20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인데요 이 142탄 여러분들 오른쪽에 차트를 잘 보시구요 앞서 누차 말씀드린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입니다. 240탄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를 믿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오른쪽 시황을 천천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42탄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확자 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12500원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박 주식 시리즈 이전에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85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돈 많이 벌었죠. 자 그리고서 2016년도에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전량 다 매도 쳐라 그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 5년이 5년 넘게 쳐다보지 마라 자 이 종목에 작전을 했던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지금 계속 5년 전서부터 하락 유도를 시키면서 12000원 짜리가 이번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를 치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약 2000원 근접가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요 자 이번에 반등 구간이 약 4400원까지 왔으니까 약 110%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의 바닥 추천주 입니다. 바닥 추천주 자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다시 또다시 대박주식 시리즈 142탄으로 다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이라도 메스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지금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아직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자 많은데 대공항이 오게 될 것이다.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될 것이고요. 더블 딥으로 앉아가지고 대공항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자 이번에도 2000원 근접가까지 빠졌는데 대공항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이번에는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그냥 무조건 1000원 이하라고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그냥 1000원 잡겠습니다. 계산하기 편안하게. 이전에도 저희 카페에서는 1000% 미만 대박을 터뜨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자체가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은 제 손아귀에 다 잡혀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공항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을 깨고 1000원까지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12000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다. 자 그런데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면요.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제가 15000원 잡을 거에요. 그러면 1000원에서 15000원까지 반등한다고 하면 15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300%입니다. 그런데 목표가를 이번에는 얼마를 잡을 것이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00원으로 잡아서 15000원이면 1500%고요.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2000원 근접가까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대공황이 오는데 1400포인트였을 때도 2000원 근접가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는데 20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빠진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맥시멈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이 관성교를 믿고 있는 이 교주의 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쇳복이 터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쇳복이 터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에요. 자 쇳복이 터져서 1000원 미만으로 빠졌다? 500원이다. 500원이면은요. 자 5000원이면 1000%고 2000%면 만원이고 자 15000원이면 3000%다.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 2500만원으로 책정을 할 겁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1000%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이 종목의 작전 세력들은 잘 안다.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1000% 넘게 수익을 냈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다시 또 한번 헤쳐먹기 위해서 지금 5년 넘게 주가를 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요. 자 지금 벌써 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2300원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얼마까지 올랐냐 440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계산하십시오. 제가 굳이 설명 안해도 알겠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낙폭과 돼지로 떼돈을 버는 겁니다. 왜? 잠재자산이 13000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 2000원까지 빠졌으면 6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쓰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유튜버나 네이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빨리 지인으로 삼고 인과관계를 맺으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인데 자 그러면 저랑 인과관계를 맺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자 이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붉은 태양 차관성의 능력을 팔겠다라고 제가 상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러면 돈 많으신 분은요. 그냥 저랑 저한테 돈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빨리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돈이 없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비고 들어와서 자 나는 물려받은 재산 없다. 자 이번 금락장에 전 재산 다 날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는 방법 저랑 인연을 맺는 방법 자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 자 이 유튜브 보시면 이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유료 카페 무료 카페 50% 할인 카페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 를 내가 직접 배워서 전업투자를 하겠다 그러신 분은 이렇게 다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담 전화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자만 연락 주십시오. 이 전업투자 방송을 하다가 보면 무음진동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가 연락을 드릴 수도 없고 언제 연락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포스트 보시고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접니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는요. 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돈 버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똑같이 이야기 하죠. 삼성전자 지금도 또 매수 들어가시는데 동학개미운동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지금 참여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100% 넘었잖아요. 이 종목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낙폭과 돼지로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의 배신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십시오. 돈 안됩니다. 삼성전자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240탄의 수익률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선물 투자 수익률 자 이게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2016년도에 240탄을 추천을 하면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유튜브에 보시면은 앉아가지고 매일 대공황이 온다. 그리고 경제금융위기가 온다. 부동산이 폭락된다.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조회수 늘려서 돈벌이하는 유튜브들 굉장히 많죠. 자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지금은 주식투자할 때지 금융위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 자 앞으로 4년 5년 후가 되면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가 올 때인데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내 말을 믿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에다가 편안하게 배팅을 해서 대박을 내라. 때가 되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최고 고점에서 내가 이미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신호탄을 보내마라고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이번에 했습니다. 자 2020년도 자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이 포스트 내용을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찾아서 매일 증권 TV를 본들 유튜브 방송을 본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대금융위기를 준비해라.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 첫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눈을 씻고 봐도 나 혼자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이게 원점으로 돌아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너서클 회원님들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에요.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제 말을 믿고 대박을 냈었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이너서클 회원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천 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몇 개만 제가 보여 드리구요. 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 하시면 무조건 대박이 터지는 건데요. 이거 대박 별로 안 터진 겁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미 대공황이 올 걸 제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이 수익률의 4배에서 5배 최하 1000% 짜리다. 1000% 짜리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엄청난 수익률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주식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돈 되는 종목을 무조건 사놓으면 어느 종목은 20% 올르고 어느 종목은 100% 올르고 어느 종목은 500% 올르고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고 먼저 올린 종목 팔아먹고 밑에 있는 거 다시 물타기하고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셔서 배우셔서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몇 백만원씩 이렇게 버는 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다 보시고 세요. 일일이 확인하십시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자 IMF 금융위기가 이제 왔다라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호탄 터졌다고 이번에 한번 터졌죠. 자 이게 회복이 된들 세계경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천만에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 2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서울에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은 3억으로 떨어지고 개판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소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가하십시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돈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한 종목에서 2, 3, 뭐 한 5%, 10%만 먹어도 여러분들 회비 뽑고도 남습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이 지금 바닥에 제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142탄째 공개를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이 전부 다 최하 1000%에서 5000%짜리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돈이 막 쏟아졌어요. 5만원, 10만원, 천원, 5000원. 자 그러면 5만원짜리만 찾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마구리 쓸어 담는거지. 이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복권 당첨 받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어느 종목이 먼저 쇳복이 터지는가는 그거는 하늘의 운에 달려있는거니까 여러분들은 사놓고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무료 카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돈질로 편안하게 저를 사시면 되구요. 돈이 없는 분들 돈이 없는 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지금 기업이다. 법인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달에도 배달 배당공시 나갔구요. 이 국민기업 반성의 기업이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료 추천받는 방법 그 다음에 50% 할인받는 방법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 카페에 회비 안내에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돈이 없다라고 희망을 잃지 마시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카페에서 발을 부비고 들어와서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저랑 인연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가 제 마음을 움직일 때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리거나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신학대학을 나오거나 불교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가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찬송가를 부르시고 뭐 음악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유튜버에서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그런 유튜버 목회자 구합니다. 취직을 못해가지고 마음고생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아르바이트로 돈벌이를 하고 싶다. 자 그렇게 유튜버 활동을 하실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대공황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10년만에 오는 기회가 아니라 100년만에 오는 절호의 기회다. 자 준비된 자는 최하 1000%에서 5,000%까지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자 자